한국국토정보공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오시는 게 힘든 거라 생각했는데 그나마 한일이 아주 귀찮게 저희 설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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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규 공무원님 오셨습니다 윤공원님 윤공원님 축하드립니다 조선교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산구의 지사장님, 이상도 지사장님, 고맙습니다. 민찬 김기호 지사장님, 우리 지국장님, 선수남 지국장님 성남. 반갑습니다. 천안 지국장님, 박필선 지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선희 지국장님, 고맙습니다. 지사장님 지금 가구 모실텐데, 아직도 저는 지사장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진작가회의 장훈윤 영우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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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